2월은 학교가 잠잠한 방학입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위치한 기독교 대안학교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입니다. 학기 중에 진행되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뿐 아니라 방학 중에도 캠프를 운영하며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는 학교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 홍재영 교목 복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복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 먼저 하담이라는 뜻이 궁금한데요. 하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학교를 통해 자라난 인재들이 사회 각 분야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리더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담에서는 신앙과 또 실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전인적 교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신앙적인 부분과 실력적인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요. 신앙적으로는 저희가 매일 아침 창조 질서라는 이름으로 매일 성경 큐티를 진행하고 있고요. 밤에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시간들로 보내고 있고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비전 예배를 통해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모여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믿음으로 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기를 시작하기 전 개강 캠프, 학기를 마치고 정강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333이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 학생이 세 가지 언어, 세 가지 악기, 세 가지 운동을 습득하고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예체능 분야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인재들로 세워나가고 있고요. 독수령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인데 3천, 2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한글책 3천권, 영어책 2천권을 졸업하기 전에 읽고 졸업할 수 있는 학생들로 실력 있는 아이들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하단만이 가지는, 그리고 하단만이 자랑할 수 있는 특별한 커리큘럼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학생들이 자랑한 시대는 지금보다 더 디지털화 되어간 시기이고요. 그래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교과목에 접목하여서 많은 학생들의 발전들을 도모하고 있고요. 각 교과별로 발표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롤플레이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핫소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유튜브 글로벌 하담 기도학교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학교 설립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또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셨을 텐데요. 하담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또한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도 처음에는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의 분위기, 실수에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교장선생 이하 모든 선생님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학생들은 점점 자신감 있는 아이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북대 근처에 학생을 데리고 갔었는데 학생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둘러보니 외국인과 서툰 영어지만 열심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자신감 있는 아이로 바뀌어졌다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학교 왔을 때 공부하는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려주고 또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또 학생들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기다려주면서 학생들은 점점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자이자 사역자로서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담이 품고 있는 비전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전북 지역은 보금화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편인데도요.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전북 지역의 좋은 대안학교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글로벌 하담 기도가 학교가 전북 지역 더 나아가서는 전국을 통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실력과 인격적인 모든 부분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와 내 아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기쁨과 놀라움을 가져올 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담은 하담 학생들을 많이 길러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